여름에 계곡으로 물놀이하러 가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상에 앉고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닭 한 마리에 20만 원같이 터무니없는 돈을 줘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겠죠. 아무리 단속을 하고 벌금을 물려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계곡. 식당들이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며 즐길 수 있는 평상 자리는 피서객들에게 인기입니다. 닭 한 마리에 최고 20만 원이나 하는데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곡 식당은 대부분 무허가 불법입니다. 하천의 환경을 훼손할 수 있어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또 다른 계곡. 식당 손님들 물놀이를 위해 아예 계곡물을 막아놨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드론까지 동원해 불법 업소 7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사경에도 단속 권한이 생긴 뒤 처음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 겁니다. 현행법상 당국의 승인 없이 계곡 하천을 무단 사용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해 봐야 그때뿐입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 계곡에서는 불법 시설물들이 그대로 설치돼 있고 영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서철 수익이 워낙 크다 보니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계곡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만큼이나 피서객 스스로 불법 업소는 찾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